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사람이 마땅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 같다라고 여겨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41장이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과 말한 것과 동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랩런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으로 보일 만큼 보금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삶 속에서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놀면서 교회도 안 가고 랩런트 운동도 안 하고 적당하게 놀면 불신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들도 속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서 보금적인 충성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고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은 불신자가 봐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불신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노마서울의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에 대한 말씀은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만이 이해하고 누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마서 16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남 침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와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인 사단에게 속아서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밖에 없고 그 그리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1월 달에 우리 인도에 성교사로 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성교사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만나서 이제 가서 어떻게 성교할 것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가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 바른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마더테르사가 인도에서 좀 성교를 했는데 그 마더테르사를 이제 모델 삼아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성교지에 가면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제가 해주었던 말이 뭐냐면 성교지에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를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성교사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주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냐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와는 이 원색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이삼칠나라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랩런트 후대를 살려서 다음 시대를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그리스와는 영적인 사실 속에 더욱더 깊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의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우로 휘펜의 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지시하는 대로 노를 젓습니다 주로 앞에서 주의하는 사람이 북을 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북을 빨리 치면 빠르게 젓고 북을 늦게 치면 천천히 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의 일꾼으로서 내 감정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청지기 중에서 장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 때 단임 목사님이 우리 1년에는 막 뭐 할라 하지 말고 서로 모이고 먹고 함께 교제를 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먹고 교제하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일꾼은 뭐냐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삶 속에 적용할 것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한 번 들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거보소 우리 2장 26절 말씀 보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냐들이 그리스의 일꾼으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두 번째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한 단어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우로 피스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스토스는 뭐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그 충성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24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4시 제자의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4시에 제자의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우에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드와 인만우에가 원리스를 누릴 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물질 중심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도 24시 제자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1인 1 교회와 운동입니다 우리 1인 1 교회와 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불신자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인 1 교회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기 시작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도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의 제자까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길 지어다는 이 말에는 축복과 건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모사님들이 축복기도를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님의 내주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흑암 건세를 결박하고 쫓아낼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 지어다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여길 지어다는 이 말에는 축복과 건세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기도 속에 기도할 때 정말 축복기도를 하고 흑암을 쫓는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새벽기도 속에서 그리스 안에 있는 축복과 건세를 누리는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24시 제자의 축복을 누리 가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